이 노래는 마이크인가요? 한 번 랩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새벽에 달리고 있지 지금 나는 너무 출리지 근데 눕고 싶지 마의 매니저 형이 날 눕지 못하게 하고 있지 나의 암하는 매니저 안님의 측랩 잘 들었습니다 이런 측랩 좋아요 나도 새벽에 가고 있지 같이 따라가고 있지 눈은 감기는데 잠은 안 오지 그렇지 우리는 지금 고창으로 가고 있지 고창이는 뭐가 유명하죠? 고창 고창 아니야 고창은 장어 복분자 복분자 알아요? 복분자 사줘요 그 복분자는 술이에요? 술도 있고 술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있대요 저희가 술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엘조 형은 자고 창조는 헤드폰으로 다 듣고 있어요 아 진짜 멋진 남자야 너무 멋진 남자야 미엘이 잠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지금 정신이 논거 같아요 자 그럼 뿅 빠 빠이 좀만 이따 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시 찾아뵙는데요 다시 찾아뵙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 무대에 올라가는 대기실에서 상황입니다 노랫소리 들리시죠? 문 닫아다마저 봐봐 문 닫아다마저 봐봐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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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는 밤이었는데 지금 아침이에요 그렇죠 새벽과 아침의 차이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?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나셨겠죠 그렇죠 그럼 저희는 무대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바이바이 뿅